자 다시 서비스 넣어 올려 자 팍! 아 늦었지? 여기서 대는 거 갔다 가면 앞으로 확 붙여주라고 그러니까 낮게 딱 들고 들어오면서 봐 낮게 들고 아 붙어야지 내가 움직이잖아 그러면 한 발짝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한 발짝만 이렇게 그래 그다가 발 빼면 되잖아 왜? 후척 자체가 엄청나게 빠르게 해야 된단 말이야 같이 움직여야 돼 상대편하고 스톱 들어와 내 속도를 네가 못 잡았잖아 어? 여기다가 자 어? 여기다가 자 그래서 앞에 사람이 중요한 거야 상대편도 준비하기 전에 쳐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돼 상대편 움직이는 거랑 똑같이 움직여야지 반박자 늦으면 아까만 그랬잖아 골키퍼가 반박자 늦으면 게임 끝이야 어차피 못 잡아 올리고 대기 왔어 거기 있을 때가 아니잖아 들어왔으니까 너는 가운데 빠져줘야지 그러니까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라니까 자 다시 해봐 올렸어 대기 왔어 빨리 들어와 왜? 그거 마주해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돼 잡고 있어도 그냥 서 있어 둘 다 복싱도 마찬가지잖아 잡고 있는데 뒤에 서 있고 구경하고 있잖아 언제 반대적으로 갈지 모르잖아 그게 차이야 선수들은 항상 그 거리를 유지를 해 대표팀이나 선수들 게임 보면은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움직인단 말이야 그 포맷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움직일 때 한 명이 52호 뛰면 이 사람도 55호 따라가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은 100호 뛰는데 이 사람은 안 움직여 그럼 이 공간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 나와 그 공간을 같이 막아줘야 돼 같이 움직여줘 그런데 가는데 안가 다시 오늘 그대로 써 대기 빠 들어와 거기서 이렇게 빼야 돼 여자를 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올 거다 아니면 다시 가야 돼 그러니까 반박자 느리게 쳐야 돼 한 번 정도는 똑같은 타임이 아니고 반박자 늦게 빠르게 빠르게냐 늦게냐를 순간순간 계속 바꿔줘야 돼 내가 숨이 위치라 그러면 반박자를 죽여 공격이다 가면 반박자를 빠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밀밀하잖아 니 침은 나 치고 니 침은 나 치고 니 침은 나는 되겠다 니가 되면 나는 천 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야 되는데 니가 드라이브 치면 나도 드라이브 쳐 이게 홈복 상태지 자 드라이브 쳐봐 드라이브 쳐 드라이브 쳐 계속 이 상태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한번 올려주지 줘봐 하나 둘 패털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데 너 드라이브 좋아 나도 드라이브 누가 이긴가 보자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너 헤어핀 나도 헤어핀 좋아 헤어핀으로 틀어야지 헤어핀 해봐 앞에서 1대1 마주쳤어 헤어핀 바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게 아니야 해봐 내가 줄게 내가 여기 잡아 바로 빼야돼 봐 생각을 안하고 있었어 바로 하나만 걸면 뺀다고 생각해야 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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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너무하네 하나 줬어 내가 됐어 바로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게 있어 거리 하나 둘 거리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안나와 안나오잖아 칠퇴가 바꾼잖아 그렇지 발이 빨려야지 자 발빼 발빼 그래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하나 팁이 더 있어 시선 내가 이리 쳐야 된다 하나 줬어 와서 오잉 시선 그대로 보고 있어 여기를 생각하지 마 하나 둘 봐 미리 저리 갈 거다 하나 하면 그 다음에는 가라니까 하나 주고 네가 하나 받았어 내가 다시 넘기면 간데로 가라고 그냥 하나 가 오빠 지금 어디 잡았어 안 나가? 잡는 위치가? 여기야 이걸 봐야지 이걸 봐야지 안 그래? 맞잖아 자기가 치는 걸 안 보고 이러지는데 야 이건 도사지 도사지 도사 봐봐 하나 발빼 그렇지? 이런 단순함의 차이야 손수들이나 코치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있어 하나 걸리면 빼는 거고 볼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지? 전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 걸리면 뺀다 아 오른쪽 날로 온다 왼쪽 가야지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헤어핀 때 크로스 해? 언더 해? 이미 늦었어 그러면 딱 하나에 결정돼야 돼 드롭 스매싱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스매싱 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뜯어서 스매싱 할까? 드롭 할까? 저 새끼들 어떻게 서 있겠지? 이미 글렀어 딱 볼이 내가 치는 순간부터 그림을 그려져 있어야 돼 내 머릿속에는 아 어디로 오겠지? 나는 이 윗볼이 오면 어디로 쳐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모두 생각을 다 해 헤어핀을 할까? 크로스를 할까? 언더를 할까? 드랍을 밀까? 이 생각을 해 한 개 이기만 해 하나? 이거 빼면 내가 이기잖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니 죽고 나 죽 거야 끝까지 보자 지금도 자식이 무너지지 이 차이야 자세하고 집중력 차이야 내 팔 길이가 있잖아 이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잖아 다시 하나 둘 지금도 자세가 하나 둘 그러니까 대부분 밀지 대부분 밀잖아 혼복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뒤에서 바로 때려버린다 하나 둘 둘 봐 지금 습관이 볼은 여기서 봤어 볼은 여기서 봤는데 크로스다 생각하고 여기잖아 하나 바로 둘러 네 그러면 되는데 자꾸 크로스니까 그 짧게 생각하는 순간에 여기서 시작해 볼 쳐야 될 볼을 그 짧은 순간에 여기까지 떨어져 그럼 늦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니가 먼저 헤어피를 걸었으면 헤어피를 넘어온다 싶으면 바로 빼야 돼 하나 넘어갔어 바로 빼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밀까 밀려면 더 빨리 밀어야지 이거는 직선이 바로 밀 거야 줬어 봐 바로 때려 그래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 자 여기서 하나 더 안나는 나켓이 어디 있는가 잘 봐 봐 나켓 어딨어 내려버려 설치 없이 넣었단 말이야 헤어핀 됐어 바로 오면 바로 들어가야 돼 헤어핀 됐어 바로 오면 바로 들어가야 돼 이게 내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려가 있으니까 자꾸 내려가잖아 습관차로 내가 먼저 들면 돼 헤어핀 되고 들면 돼 들고 바로 가야지 그런데 하고 이렇게 했어 만에 하나 내가 저기 뒤에다 줬어 넘어간 거 어떻죠 차이가 이거잖아 자 나 저리 가봐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다가 넘어가면 따라가서 같은 말을 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제일 문제야 이거잖아 이거 시선 나켓 이렇게 거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서비스 들어가면 확 밀거야 중간까지 바로 밀어 봐 그 다음에 또 홈복이니까 밀고 여기를 막았으니까 원영이는 나머지 삼각을 다 지켜야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데 나켓이 내려가 있다가 그거 지금 너무 긴장하고 있잖아 그냥 던지면 그냥 편하게 같이 던져봐 자 들어 던져 그래 그냥 던져만 주면 되잖아 그걸 때려갖고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만 커버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볍게